안녕하세요. 드디어 HLB도 뉴스가 한 방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조금 반응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사후 해석을 하자면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시켜준 뉴스 기사라서 그런듯합니다.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 소식이 나오면 그때 제대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NDA라던가 이뮤노믹 인상결과 발표라던가 등의 소식이죠. 저는 최근에 HLB는 이제 종가만 확인하고 있는데요. 보합인 걸 보고 아무 소식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르고 누웠다가 혹시나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당일 뉴스가 여러 편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주가는 조용해서 놀랐습니다. 참고로 주말에 HLB 영상 밀린 거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HLB 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이 GBM 인상 이상이 순항 중이라고 이뮤노믹의 헐박사가 유튜브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뮤노믹의 100명 남짓한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렸을 때 알람이 왔었는데요. 2주 전일 겁니다. 계속 기다렸죠. 제가 먼저 발표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주주님들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른 척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쌓여가더라고요. 한 5개인가? 주기적으로 헐박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헐박사 영상과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반응을 보니까 뉴스 기사보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더 파급력이 좋아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올리면 좋은 내용이란 좋은 내용은 다 찾아서 갖다 붙이거든요. 물론 뉴스 기사는 공정하게 사실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소식만 전달할 뿐입니다. 뉴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보다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해석은 제 영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100번 양보해서 해석해 본 거고요. 제 진짜 생각은 제가 올리든 기사로 나오든 주가는 그냥 제 갈 길을 결국 간다는 겁니다. 저는 제 영상에 주가가 영향받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먼저 반영되든 나중에 반영되든 결국 반영된다는 것이고요. 단지 미리 공개되길 원치 않는 분들은 단타거나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내가 아직 매집하지 못했는데 주가가 혹시 나 혼자 내버려 두고 가버릴까봐 놀라서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말라는 거죠. 알려줘도 내일 알려주라는 거죠. 내가 사고나서 말이죠. 아무튼 뉴스 기사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이미노미 헐 박사의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뉴스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교모세포종은 수술이 까다로워서 환자의 1년 생존률이 50% 안팎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률이 굉장히 작은 적응증이 교모세포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신약입니다. 왜냐하면 생존률이 낮았기 때문이죠. 그런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이미노믹의 ITI-1000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MOS가 40개월 이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결과였죠. 대조군인 기존 치료제의 14개월을 뛰어넘는 생존기간입니다. 40개월 대 14개월이니까 ITI-1000이 굉장히 MOS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이상 결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하니까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발표가 되면 굉장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결과 발표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미노믹의 헐 박사가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들을 조금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은 인내심이 굉장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럴만한 게 NDA가 계속 연장되고 있으니까 이미노믹이라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헐 박사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라고 곧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임상이 정상적으로 다 끝나고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때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텀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궁금해할까 봐 영상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노믹은 연내 환자 투여를 마치고 3상에 돌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좀 있으면 3상에 돌입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 2상 결과에 따라서 FDA의 패스트트랙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ITI-1000의 작용기전은 그동안 많이 공부했죠.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PP65 단백질을 수지상세포에 활성화시켜서 치료하는 면역세포 치료 백신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지역주 HLB 부사장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관계자 그리고 그냥 관계자도 아니고 이름이 언급이 됐잖아요. 지역주 HLB 부사장 이거는 기자랑 인터뷰를 한 겁니다. 뭐 전화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든 뭐 어떻게 했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발표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가 있거든요 직접.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0년간 새롭게 승인된 신약이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암종이다. 20년 동안 약이 없었으니까 약이 나온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약이 되겠습니다. 마치 간암치료제로 쏘라페닙이 나왔던 거랑 비슷한 느낌일까요. 간암도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웠었잖아요. 치료제가 별로 없었죠. 거기서 쏘라페닙이 나오니까 시장을 독점했죠. 이뮤노믹의 임상 이상의 이름은 어택2인데요. 미국 듀쿠데랑 플로리다 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임상시험이고요. HLB는 엘레바라 이뮤노믹이 전부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부 다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신약 개발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언어부터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16일에는 HLB에서도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HLB도 뉴스 기사가 나오질 않아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가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새롭게 어떤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니라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은 이거 왜 올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회사에서는 그동안 HLB가 뉴스 기사가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HLB 이미노미 뉴스 기사를 시작으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는 2년 동안 제가 관찰한 결과 조용할 때는 계속 조용하다가 또 어떤 발표를 할 때는 또 계속 발표를 하고 뉴스 기사 나올 때는 계속 뉴스 기사 나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2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많은데요. 주식 시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추가로 알게 된 것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수들이 흔히 말하는 주식은 심리라는 말의 본뜻을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은 형성되는데 공급은 주식 수량이죠.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수요입니다. 그런데 공급에 비해 수요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왜? 수요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사고 싶은 마음과 구매력을 합쳐서 수요라고 합니다. 사고 싶어도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라고 하진 않죠.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수급이 들어와서 가격이 오릅니다. 공급은 변동이 없으니까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건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선을 긋기보다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고수들이 주식은 심리라고 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죠. 배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분석을 믿고 배팅을 하면 믿고 버틸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 합니다. 그릇만큼 먹는다. 그걸 버틸 수 있는 멘탈을 보고 주식은 심리라고도 말합니다. 정리하면 주식은 심리다라는 표현이 하나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수요 측면을 말하는 것과 내가 큰 돈을 넣고 버틸 수 있는 멘탈을 말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의 현상을 관찰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뉴스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뉴스 기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수요의 한 요인이 되는 게 뉴스 기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뉴스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뉴스 기사가 나오는지를 디테일하게 따진다는 것이죠. 어떤 차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몇 시에 뉴스 기사가 나와야 투심이 뉴스 기사의 힘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지를 따진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타이밍이죠. 저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결국 기업이 좋으면 주가는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애플,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 이런 기업이 뉴스 타이밍으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마치 작전주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진짜 작전주처럼 보이는 종목들은 많이 관찰됩니다. 매일 시장에서 관찰되죠. 이런 종목들에서는 뉴스 기사가 투심을 자극하고 주가 상승에 명분이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딱 봐도 시가총액이 작고 가볍고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진행될 거라 생각이 들진 않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가려고 뉴스 기사 나온 거다 생각할 겁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 실제로 뉴스 기사 보고 투심을 자극받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좋으면 알아서 주가가 갈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뉴스 기사가 좋은 게 나오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뉴스 기사가 딱 나오면서 투심이 쏠려서 장대양봉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의 기회가 있습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이 뉴스 기사 하나로 큰 돈을 집어넣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정말 상세히 분석해서 좋은 기업이라 생각될 때 돈을 넣겠죠. 큰 돈이니까요. 그리고 호재 뉴스 기사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홍보될 뿐인 겁니다. 이미 분석을 마친 투자자는 이제 뉴스가 나올 때가 되어서 나오는구나 알 뿐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장기 투자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하나에 일일이 할 게 아니라 기업의 진짜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말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